삼성라이온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라이온즈 홍본단장 김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촬영이 있다고 해서 일찍 오긴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받은 게 없거든요. 이..이거 이 내용인가요? 드디어 와우! 드디어 우리 삼성라이온즈와 카카오가 콜라보를 1원했습니다! 와우! 이름하여 2021 삼성라이온즈 카카오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첫번째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이렇게 봐서는 카카오랑 도대체 뭘 콜라보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겁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뒷면이요? 와우! 라이온, 어피치, 춘식이 이 세 명이 이번에 우리 삼성라이온즈와 함께 하는데요. 총 6개의 패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붙일 수 있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기 붙이고 싶다. 딱 붙여가지고 집에서 다리미 한번 딱 다려주시면 여기에 바로 붙는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멤버십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이 멤버십 카드는 여러분들 카카오톡 지갑 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혜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스페셜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데요. 오승환 선수 한미일 450 세이브 그리고 2021 팀퍼스트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해드립니다. 이것도 실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으로 발송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이 되셨습니다. 이 멤버십 분들에게만 특별히 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멤버십 전용 랜선 사인회가 무려 두 번이 있는데요. 멤버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캡틴 박 수비의 심장 박혜민 선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텀블러 선물로 드립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냐고요? 8월 25일 17시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을 합니다. 몇 명이요? 500명이요! 자 그리고 멤버십 카드는요. 9월 15일부터 개인적으로 순차 발송이 진행이 되고요. 상품은 9월 28일부터 순차 배송이 시작이 됩니다. 스페셜 카드 사인회 텀블러 이벤트에는요.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가 된다고 합니다.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사전 판매 기간을 통해서 멤버십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뒤는 더 어울리는 등번호 마킹지로 하실 수 있도록 주문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선수들은 과연 어디에 누구를 붙일 것인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좌승현 이승현 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 몸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투수는 여기. 아 투수? 아 역시 투수부터 다녀요. 여기 투수예요. 타자는? 아 타자도 나옵니다. 여기요. 밑에 대각선으로 던진다는 얘기죠. 아 포수 나오네.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오 포수. 우리 이승현 선수의 핀은 여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삼성라연지의 원탱 선수의 취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탱 선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투수니까 공 던지는 거를, 투수는 메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시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을 받아줘야죠. 아 포수! 역시 섬세합니다. 저에게 심장은 다른 것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민호가 딱 하핳하하 하하하하하 여기 이제 심장 왼쪽, 공을 딱 받는 위치 여기 두 개? 저는 저와 민호는 그렇게 딱 민호 credits 하하하하하하 여기 막 붙는 거 아니지 않나요? 아 아닙니다x2 여기에 원테인 아니지 반대로죠 민호는 심장이니까 아 오케이x2 여기에 원테인 여기에 강민호 이렇게 해서 또 붙일 때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삼성 라이온즈의 캡틴 박혜민 선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하나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박혜민 선수의 선정한 곳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서 우리 또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가기 때문이죠 저는 조금 특별한 곳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팬분들이 예상하기 좀 힘든 예상하기 힘든 여기 말고 여기다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X X X 정답 맞추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 거 같고 이렇게 제가 또 제가 라이온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라이온으로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시고 이번에 새로 나온 캐릭터잖아요 춘식이 아 그렇죠 네 춘식이도 나오고 어피치도 나오고 해가지고 되게 이번에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패치뿐만 아니고 유니폼으로도 나와도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라이온즈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서 정답을 맞추시는 분 첫 번째 분 그리고 두 번째에서 열 한 번째 총 열 한 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1등에게는 오늘 나온 패치 그리고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고요 황 작가가 디자인한 스파이더민 텀블러 10명 총 열 한 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정답이 좀 야리합니다잉 느낌이 좀 귀엽게 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 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원래 라이온하고 카카오 이모티콘 많이 관심 있게 좋아했어가지고 콜라보 할 줄은 몰랐지만 일단 하게 되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새로 나온 우리 민호 형께서 민호 형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쁘게 2021 삼성라이온즈와 카카오 멤버십의 콜라보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8월 25일 삼성라이온즈 공식 채널이 카카오톡에 채널로 추가가 되는데요 채널 추가를 해주시는 선착순 2만 명에게 올드 유니폼 배지를 받으실 수 있는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이거 2만 명에게 올드 유니폼 배지를 받는 걸 1,2,4,4,4,5,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